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늘 저녁 방송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서버 구축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은 미리 다 이미 정리를 했고요. 유튜브 방송을 지금 와서 하게 됐는데요. 저는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은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죠. 그래서 지수가 박스권에서 상당히 오래 가고 있다. 그렇죠?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두려워하죠. 박스권에서 오래 가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투자종합을 보게 되면요. 오늘도 외국인이 13일인데요. 매수가 다음에 2천억을 했어요. 지금 연속 3일 동안 매수하면서 거의 코스피를 1조 천억 정도를 매수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매수가 동학개미, 아직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담이 지금 많이 줄어 있다. 아니라 많이 팔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지금 일주일째 1, 2, 3, 4, 5, 6, 7, 8 지금 8일째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에서 지금 멀어지는 것으로 완전히 보이고요. 또 지금은 외인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개인들이 차실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으로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또 하나 공지사항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템플터는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다가 주식 투자를 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카톡에 앱도 설치하는 마실도 없고요. 그냥 시장의 마법사에 카톡 앱이 깔려있는 카카오톡이 깔려있는 앱이 있을 뿐이고 저는 카카오톡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주식을 권유하지도 않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로 인해서 카카오톡으로 템플턴이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런데 현혹돼서 돈을 입금시키거나 이상한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유도할 때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X1에서 유튜브에 여러분이 무료방송으로 해줄 것 외에 X1에서 정규방송을 매주 매일매일 방송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카카오톡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입금시키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니까 그런 투자에 여러분이 만전을 기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신신당분하고 싶습니다. 템플턴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정석으로 가는 길만 저는 가리키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을 하고요. 코스닥도 떨어지다가 거의 올라와서 1.-1.58로 약보합으로 지금 끝났죠. 얘도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다 같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장에 어떤 일이 벌이냐면요. 장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급등 나가는 랠리를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요즘 갑자기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소형주의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다시 또 수소차가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주도자로 대등당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잘 들고 가시기 대장은 물론 일진다이아지만 오늘은 못 올라왔죠. 그 다음에 지금 GMB 코리아 한번 보시죠. 얘도 지금 정고점에 다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유니크 그죠? JNK 히터 히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풍국주정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대원강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K락 이게 이제 어제 추천해서 오늘 급등이 나가버렸는데요. 그죠? 상당히 급등이 나갔습니다. 18%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컬트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은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종목들이 하나같이 강력하게 수소차 종목들이 가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기업이 물론 여기에 이제 GMB 코리아도 있지만 효성중공업도 당연히 충전소 기업으로다가 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갔죠. 막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이닉스 3%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 나가는 어제가 상당히 좋았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가 상당히 좋았던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매수한 사람들은 오늘 또 3%의 수익을 내면서 갖고 갈 수 있는 박스를 돌파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은 못했나요? 자 이런 것이 삼성전자는 오늘 어떻게 냈나요? 여러분이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런 걸 보는 눈이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를 정고점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네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건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삼성전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이닉스가 나가면서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이 오늘 강하게 나가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자 또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며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서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삼성전자를 투자하느니 솔브레인을 투자하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를 과거 예 지금 10년 전 20년 전으로 갔고요. 20년 후 삼성전자하고 2001년에 투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요? 제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걸 안 믿죠. 자 이게 지금 7200%가 났지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2001년에 투자했을 때 예 얼마나 가나요? 예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수익률이 자그마치 1625%인데요. 솔브레인은 무려 7200%가 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수많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줘도 투자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저는 끊임없이 중장기 투자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라고 어떻게 매수해서 갈 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매일매일 떨어지는 거에 이런 거에 연련한다는 거예요. 장기로 가져가지 못하죠.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 오늘 미국에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임삼 3상에서 그저 한 명에게서 미상의 질병이 발생하면서 임삼 1시 중단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얀센이 우리나라에다 또 임삼 3상 이후에 그것을 위탁생산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중단을 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모르고 옥스퍼드 대학과 합주해서 이제 실험했던 아스트레제네카 역시 임상을 8일 날 그렇죠. 8일 날 임상 3상이 진행되다가 이상이 있어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죠. 그래서 백신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 쉽게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을 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셀티론 웰스키어가 내년 상반기로 예측을 하고 일단 임상 3상에 임상에 지금 2상 정도 들어가 있었나요? 그래서 어쨌든 대량 생산을 해놓아서 그거를 통해서 임상을 거쳐서 자각국에 보내서 임상을 거쳐서 효과를 보고 확실하다는 확신이 섰을 때 아마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소정진 회장이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직도 진단키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직은 좀 백신 개발은 좀 시간이 걸렸고요. 진단키트가 어제 액세스바이오가 미국의 FDA 승인과 긴급사용 승인까지 뭐라고 그랬나요? 긴급사용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서 급등상한가를 갖다가 오늘 또 강하게 나가다가 뒤로 밀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것이 자신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투자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진단키트도 역시 아직은 더가 돼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 엄청난 실적을 가져온 것이 시젠이죠. 이제 앞으로는 지젠 독감과 그 다음에 그 뭐죠? 독감하고 같이 진단키트를 동시에 코로나19까지 동시에 검사하는 이런 일이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애플 12가 5G 탑재한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오늘 급등 좀 해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의외로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흐름을 그저 떨어뜨린 흐름을 가졌다. 그죠? 이렇게 보시겠고요. 가장 이제 또 문제가 된 것이 우리 시장에서 오늘 뭐 조정했다고 그래서 그죠? 이제 뭐 끝난 건 아니고요. 코로나19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코스피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매물 출애에서 차익 실횜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2단계에서 조금 낮췄지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지만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됐던 것이 LG화학이 LG화학이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잘 이겨내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조정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대응하고 실적까지 좋아졌는데 예 그래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BTS가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예 문제는 뭐냐면 관은 종목이 오늘도 넷마블이 가장 비중이 많은데 넷마블이 오늘도 조정을 받았다가 간신히 0.33% 올면서 버티고 끝났죠. 어쨌든 이게 저점을 지키는 건지 한번 좀 더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니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틀 연속 매수로 강한 매수로 들어와서 시장을 지금 종목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걸 지지하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는 종목이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오늘은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수소차 전체적으로 강한 반등하면서 이 수소차가 현대모비스 수도차 현대차는 못 올라갔지만 현대모비스까지도 수소차로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전체적인 수소차가 오늘은 대장 노릇을 했다. 이것도 현대모비스도 수도차가 연료전지 스택을 만드는 기업이 현대모비스니까 그렇죠? 현대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도 강하게 올라온 것이 아마 얘는 수소차와 같이 수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강하게 들고 가야 수익이 크게 되느냐 그것을 잘 그죠? 생각해서 투자를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투자에 만전을 기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하시고요. 분명한 사실은 템플터는 카톡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런 방송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수익내서 행복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내일은 수요일 날은 제가 거의 잘 못하고요. 목요일 날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준비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목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유튜브 방송과 동시에 엑소니 무방을 동시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짤막하지만 여러분의 투자로다 만전을 위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좋아요와 구독 필히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좋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